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은 세문항이 출제가 되고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의 문제를 참조하셔서 A3세부터 시작하셨고요. F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에 대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따로 쓸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가능한 입력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의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첫 번째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을 궁서를 선택합니다. 궁서, 그 다음에 크기를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선택하시고요. 그 밑줄,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에 가셔서 이중 밑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H3 영역을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셀 스타일에 가서 셀 스타일,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셀 스타일이 있습니다. 셀 스타일의 20% 강조색, 20% 강조색 5라고 되어 있나요? 강조색 5를 선택합니다. 20% 강조색 5 선택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H16 셀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메모 삽입. 그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사용자 이름은 지우신 다음에 합계, 지급액, 총액이라고 입력합니다. 합계, 지급액, 총액이라고 입력하시고 메모를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제가 화면을 살짝 올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면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4부터 H16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했다면 천단위 구분 기호,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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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또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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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을 입력하는데 현재 문제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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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을 입력합니다. 왜냐하면 0일 때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원자 입력하시고 원자는 큰 따옴표 처리하셔도 되고요. 한글자면 생략했을 때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샵, 샵, 샵 표시가 된다면 범위를 지정하셔서 10 너비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은 A3부터 H16 범위 정하시고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B16부터 D16을 선택하시고 대각선 셀 서식 가셔서 셀 서식에 그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 맨쪽 오른쪽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문항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다시 3번에 고구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여이면서 성별과 여 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A21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성별이 여이면서 과학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높은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셀을 비교해서 수식으로 작성할 거라서요. 조건 필드명을 그냥 여러분이 이름 이미로 만드시면 되는데 조건이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 옆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는 과학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크다 크다 수학 점수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시고 A선부터 G1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문제에서 봤더니 A25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25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성별이 여이면서 과학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큰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작업 세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월 5월 점수 중에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먼저요. 는 한번 하시고요. 5월 함수 이용해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루가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3월달의 점수가요. 크거나 같다 85 심표 4월달의 점수가요. 크거나 같다 85 심표 5월달 클릭이 되시면 클릭하시고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얘는 세 과목 다 85점이 안 되니까 폴스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했을 때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루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 개가 추루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제 추루가 표시가 된 데이터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폴스가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는 불합격이라고 결과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해 놨습니다. 끝에 가서 심표 직접 쓰셔도 되고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합격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에서 기부 횟수에서 기부 횟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숫자부터 한번 구할까요? K12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 M, O, D, E 입력하시면 기부 횟수 범위 정하셨을 때 기부 횟수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6이란 숫자가 가장 많이 하나, 둘, 셋, 네, 세 번 있었네요. 6이라는 숫자가 가장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라고 숫자 6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회원들의 기부금 총액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표시하는 거고요.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SUMIF 조건을 찾을 범위는 기부 횟수에 가서 심표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MOD 함수를 통해서 구한 6이라는 숫자를 찾을 거예요. 끝에 가서 6이라는 숫자를 찾았다면 같은 행에 기부금 총액에 가서 값을 가져와서 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부금 총액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6에 해당한 데이터 하나 둘 셋에 해당한 합계가 얼마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저층 최고층을 이용해서 추첨자별 당첨층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랜드 비트인 함수를 이용해서요. 임의로 최저 최고 값에서 중간의 값을 반환시켜주는 함수인데요. 우선은 는 하시고요. R A N 랜드 비트인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먼저 직접 셀만 클릭하시면 되니까 함수 삽입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C 16 셀 그 다음 D 16 셀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안되네요. 그냥 함수 삽입 누를까요? 그 다음 최저 최고 층 1층부터 최고층 사이에 있는 임의로 컴퓨터 너가 층수를 좀 추첨해서 표시해 주라고요. 최저 최고에 해당한 셀을 각각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이 표시가 되고요. 그 값 뒤에다가 층자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이 값은 실습하실 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값과 저의 값이 다를 수 있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에서 표 4에서 직위가 팀장이 아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닌은 같지 않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팀장과 같지 않다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팀장이 아닌 직원수를 제24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계수를 구하는 거라서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는 하시고요. 카운트 if 그 다음 렌즈는 직위에 가서 심표 조건이니까 같지 않다 팀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구한값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생일선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월을 한번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요. 먼스 함수 입력하시면 먼스 그 다음 날짜가 필요하대요. 바로 왼쪽에 있는 생년월일을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생년월일에서 월이 구해집니다. 이 값이 1부터 6까지는 만약에요. 조금 전에 월을 구했는데요. 그 값이요. 작거나 같습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비교하시면 1월부터 6월에 해당한 데이터겠죠. 이 상태라면 직접 하셔도 되고 마법사 이용하셔도 되는데 함수 삽입 가볼까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문화 상품권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세번째 칸에 꼭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if 한 번이 또 필요해요. 6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다시 한번 7, 8, 9를 비교할 수 있도록 9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if가 필요한데요. 세번째 칸에 커서를 두신 다음 이름 상자에 가셔서 if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먼스 함수 또 써야 되는데 복사해서 써도 될 것 같고요. 먼스 함수 가로 열고 생년월일에 가서 그 값이 작거나 같다 9라면 저희는 모바일 상품권 그렇지 않다면 책이라고 쓰겠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만약에 아까처럼 함수 삽입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면 입후부터 문화상품권 까지를 이렇게 범위정에서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놓고 6 대신에 9라고 수정하셔도 돼요. 꼭 함수식을 작성할 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산작업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부분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정렬이에요. 구분을 가지고 데이터 구분 쪽에 아무데나 마우스 하나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렬하셨으면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 8 항목이 되는 거예요. 구분별 등록비에 등록비를 선택하시고 등록비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그럼 구분별 등록비의 평균이 구해졌어요. 다시 한 번 부분합 클릭하시고 등록인원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합계 등록비 선택을 해제하시고 등록인원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없애셔야만 평균도 표시가 되고 합계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한 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 분석작업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별 스마트기기 판매 실적 표에서 강남 센터의 스마트폰 강남 센터의 스마트폰 판매 실적 네 이 4셀이 있습니다. 9000이 되려면 판매대수가 몇 대면 가능할까요? 이 4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분석 안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이 4에 계산된 셀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정하는 목표는 900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값을 바꿀 셀은 판매대수가 몇 대면 9000이 될까? 판매대수가 있는 D4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 번 눌러주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다 찾았으면 목표값 찾기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할 단추부터 만들까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G3부터 HO 영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HO 영역 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합계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합계 라고 입력 하시고 기록 해서 연결 하겠습니다. 기록 매크로 이름 합계 가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세트수 하고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 하신 다음 수식 에 자동 합계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 가 구해져 있어요. 개발도구 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 을 종료 할 수 있구요. 단추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을 누르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합계 라고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터치 3부터 HO 영역 맞습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 를 연결 도형 먼저 작성 하도록 하겠는데요. 삽입 도형 을 클릭 하시고 기본도형 에 웃는 얼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하신 다음에 위치가 G7 부터 7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7 8 9 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입력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텍스트 안 넣으셔도 되구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 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 서식 이라고 입력 합니다.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 이름 서식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A3 부터 E3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14 부터 C14 선택하신 다음 체육이 색깔 홈에 가셔서 체육이 색깔을 표준 색의 노랑 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웃는 얼굴에 대해서 서식 매크로 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종류를 3차원 원형 차트로 변경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 원형 차트의 3차원 원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매국인 한 칸 띄우고 렌트카 예약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범내는 표시하지 않는다. 범내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은 우리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 클릭하면 오른쪽에 창을 하나 띄울 수 있고요. 여기에 항목 이름을 하나 추가합니다. 항목 이름과 값을 바깥쪽 끝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음 3차원 회전입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3차원 회전을 선택하면 차트 영역 서식에 대한 3차원 회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Y축을 30도 각도로 회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첫째 조각의 각을 데이터 안쪽에 데이터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첫째 조각의 각에 대해서 우리 계열 옵션에 가셔서 현재 0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첫째 조각의 각을 20으로 살짝 회전이 되죠. 쪼개진 원형이 현재 0 인데 10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에 대해서 미세효과 그러면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의 미세효과의 파랑 강조 1을 선택하시고 다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임의 선에서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기타작업 부분 점수 있어요. 문제 요구사항 순서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